여러분의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2021 고1 6월 학평 영어 2부 해설의 재혁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발전할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6월이 되었고 3, 6, 9, 11월에서 학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숫자만 커지고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어 점수도 위로 계속 올라갈 거고 자신감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진단하고 발견하고 완전히 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18번부터 시작할 거고요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듣기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요 좀 쉬운 것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어려운 것들이 분포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선생님이 총평해서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분석 한번 참고하시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강, 선생님 2강에서는 18번에서 23번까지 같이 공부할 건데 21, 22번, 23번 연속으로 21, 23 세 가지 문제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21번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여러분의 21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은 포커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목적은 쉽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이 치트키 대방출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은요 뭘 찾으면 되냐면 글의 중후반부에서요 글의 중후반부에서 나오는 위 유 또는 아이 유 를 찾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보통 디어 미스터 존스에서 보듯이 이메일 형식이 많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글을 쓰는 목적은 내가 또는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뭐를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뭘 좀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첨부터 나오진 않고 글의 중후반부에서 우리는 당신이 이것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 유 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존스 씨에게 저는 제임스 알카디 이고요. 피알 디렉터 어프 케이 에이치 제이 콜퍼레이션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끝나서 보면 이름을 소개했고요. 케이 에이치 제이 콜퍼레이션의 피알 피알 담당이라는 얘기죠 홍보부 이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알 한다는 거는 이제 홍보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홍보부 이사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글 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거는 평범하게 읽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planning to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다음에 결합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요 첫 번째 잘 찾아보세요. planning to 그렇죠 리디자인 재설계 하려고 합니다. 좀 넓게 보세요 쭉 해석 바로 하지 말고 planning to 또 걸려서 launch 입니다. launch 는요 여러분 게시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동사 두 개 잡아주시고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럴 계획이고요 또한 launch a new logo 새로운 로고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개시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celebrate 하면 축하하는 거죠. 아 우리 회사 열 번째 기념일이 창립 10주년인가 봐요.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한 세 줄 네 줄 정도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I, you, we, you를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딱 봤더니 다음 문장에서 We request you 우리는 당신이 뭐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 해줄 것이 투부 정사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시고요. To create a logo 그래서 당신이 로고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로고냐면 That best suits our company's core vision To inspire humanity 멋진 어떤 회사의 비전인데요. 자 우리의 회사의 코어는 핵심입니다. 핵심 비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수트가 어디에 어울리다 맞아 떨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핵심 비전에 가장 잘 맞는 가장 잘 어울리는 로고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뭐냐면 인류를 영감 인류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에게 영감을 주자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뭐 하나 지금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글의 중후반부에서 We, you, I, you를 찾으라 그랬는데 We request you to create 뭐 뭐 뭐니까 이거 끝났네요 끝났어 경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18번에 그래서 회사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잘 읽어볼 거니까 뒷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hope the new logo will convey our brand message and capture the values of khj 조금 긴 문장이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새로운 로고가 Will convey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브랜드 메시지를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상표가 가진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미지와 메시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로고, new logo, will에 걸리는 겁니다. Will convey, 그 다음에 will capture 하면 뭐예요? 화면 캡처하면 포착하고 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포착하다. 그래서 khj사의 가치를 잘 포착하여 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마무리합니다. Please send us your logo design proposal. 그래서 proposal이라는 것이 제안이죠. 또는 제안서. 그래서 당신의 로고 디자인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Once you are done with it. 여러분, once는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하면 일단 뭐뭐하면 또는 뭐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done with는 무엇을 마치면 그러니까 완성하면, 완성하면 로고 디자인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ce는 접속사 표현이에요. 그리고 고맙다고 편지를 이메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게 쉬운 지문이지만 꼼꼼하게 다 읽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치트키 한 문장은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였습니다. We you 이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 로고 제작을 의뢰하려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요.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사실 다른 거는 뭐 잘 읽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요청하려고 이걸 보고 바로 간 친구들은 서둘러서 간 친구들은 아 불쌍 했을 거예요. We request you to create 뭐 뭐 뭐 이렇게 나왔죠. 요청하니까 요청이 없네. 이게 바로 미끼였던 거예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이 멋있게 골라 주시면 되겠고요. 3번이 아니라 3번을 조심하고 정답은 1번으로 잘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률도 굉장히 낮았고 여러분이 대부분이 잘 푸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19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어요. 지금 예상 오답률이 한 22%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분위기 심경 문제가 5명 중에 1명 넘게 틀렸다라는 건 조금 특이해 보이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 주인공 신디의 심경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대사가 선생님이 이걸 보고 기억이 났는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심경은 변하는 겁니다. 신디의 심경 변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떤 심리 상태가 A에서 B로 가니까 이것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때로는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경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I was excited 이런 말들이요. I was scared 이런 말들. 직접적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안 나오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 속에서 나는 문을 찾지 못했다 이런 거. 그러면 두렵고 막막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직접 표현이 나오느냐 상황이 제시되느냐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심경 심정 심경의 변화입니다. One day Cindy happened to sit next to a famous artist in a cafe 까지 보면요. 어느 날 신디는 우연히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happen to 동사원형은 우연히 동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디는 우연히 옆에 앉게 됐어요. next to 해보세요. next to 꼼꼼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 옆에 카페에서 유명한 화가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살아 있었다고 피카소 옆에 우연히 앉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요.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she was thrilled. thrilled 뭐죠?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흥분됐다 라는 뜻이 너무 설레였어요. 흥분되었어요. 왜요? to see him in person. in person 직접 직접 면대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글을 보게 되어 그녀는 설레고 흥분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 나왔네요. 그래서 플러스의 감정인 것을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스릴 흥분해였다 설레였다. 그다음에 쭉쭉 스토리를 좀 이어 볼게요. he was drawing on a used napkin. 쓰던 넵킨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over coffee. 커피 위에가 아니라 over coffee는요. 이런 느낌입니다. 커피잔을 이렇게 아래 커피잔 위로니까 커피를 마시면서라는 뜻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사용하던 넵킨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화가 담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요. she was looking on in awe. awe는 경외심 같은 겁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경외심 같은 거. 우리의 주인공 신디는 하고 경외심에 가득 차서 쭉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looking on 그런 느낌이고요. after a few moments 잠시 후에 the man finished his coffee and was about to throw away. 자 그 남자는요. 그 예술가 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잠시 후에 커피를 마치고 즉 커피를 다 마시고.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볼게요. 결국은 영어는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되죠. be about 동사 원형은 막. v. 하려고. 하다. 이겁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시고. 그 냅킨을 throw away. 버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as he left. 그가 떠나면서요. 그냥 낙서처럼 막 그림 버리려고 했나봐요. cindy stopped him. cindy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거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잖아요. 설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휴지의 냅킨에 쓴 거라도 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 받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화로 나옵니다. Can I have that 냅킨 you drew on? 자. 당신이 그리고 있던 그 위에 그리고 있던 그 냅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Sure. he replied. 물론이죠. 그런데 twenty thousand dollars 2만 달러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 2만 달러를 불렀어요. She said With her eyes wide open What? It took you like two minutes to draw that. 이렇게 나왔네요. 와이드 오픈 사이에 위에 하이븐이 있어야 될 거고요. 어쨌든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It took you. 당신에게 걸렸잖아요. Like two minutes to draw that. 그거 그리는데 2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2만 달러라니요. 이게 웬 말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잡고 가야 될 것이요. With 명사 형용사입니다.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위드 명사 형용사 하면요. any 모모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한 채로에 모모 한이 해당하는 곳이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대입해보면 그녀의 눈이 완전히 크게 열린 채로 즉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눈이 동그랗게 된 채로 놀랐다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분 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2만 달러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예술가, 화가가 얘기하기를 It took me over 60 years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To draw this 이거 그리는데 60년 넘게 걸린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역시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이 화가가 되기까지 또 많은 경험을 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60년이 넘게 걸렸고 그 쌓여진 노하우로 그림을 그렸다는 속 뜻이겠죠. 그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사고문 와 이 문장이 은근히 난이도가 높은 문장이었는데 내신 변형되면 이거 분명히 선생님들이 눈여겨보실 겁니다. being at a loss 일단 해석부터요. at a loss는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그녀는 she stood still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rooted to the ground 땅에 직역할게요. 땅에 뿌리 박힌 채로 가만히 꼼짝한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자 여기서 문법 정리하고 분사고문으로 가겠습니다. being은요 ving 현재 분사로 지금 b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자 여기 보기가 저쪽으로 가야 되긴 좀 다시요. being 주어 여기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 또 pp가 있습니다. 그래서 vpp 이렇게 된 케이스고 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보기 좋게 자 그러면 여기가 빙입니다. 자 어떤 상태여서 주어는 she 동사는 stood. 그녀는 서 있었고 pp가 바로 어디 있어요. root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oot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지금 분사고문인 이유는 분사 여기 쓰였죠. ing pp도 여기 쓰였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모모인 모모인 상태여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는 뿌리 박힌 것 같은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면요. 그녀는 지금 어쩔 줄 몰라서 being at a loss가 어쩔 줄 모르는 거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꼼짝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thrilled라는 직접적 표현이 나왔었죠. 설레었어요 흥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그녀의 신디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보이죠. with your eyes wide open. 눈을 크게 뜬 채로 동그랗게 뜬 채로. 그 다음에 여기요. 마지막 문장.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두 가지 표현 이런 상황과 행동으로 보아서 굉장히 놀라거나 당황한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설레다가 조금 놀란 쪽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지우고 설레임 흥분됨에서 놀람 쪽으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답으로 여러분이 골라보면 1번은 안도하는 안심되는 relieved에서 걱정하는 처음에 안심하지 않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indifferent는 이게 좀 어려운 형용사인데 무관심한 관심 없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당황하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무관심한 이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excited 설레고 흥분했어요. 맞아요. thrilled와 통해요. 그런데 나중에 놀랐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놀라서. 그래서 이번으로요. 삼 번으로. 답을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 번 실망한 것에서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죠. 처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죠. 또 질투하지 않았고 자신 있어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삼 번이 되고 이게 왜 오답률이 은근히 높았을까 선생님이 생각해 봤더니요. 이거예요. thrilled는 직접적 표현이 나왔지만 뒤에. 뒤에 나온 놀란 감정은 직접적인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았죠. 어쩔 줄 몰라 정도 표현이 가장 가깝게 나왔고 눈이 동그래졌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놀란 건가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심경 단어가 없으면 행동이나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십 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먼저 선택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삼 초 아니 오 초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공 두 번 이상 사용된 단어를 한두 개만 찾아보세요. 오 초 드릴게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초 시작. 네 됐습니다. 한두 개는 찾았을 것 같은데요. 두 번 이상 사용된 거. 선생님 저는요. 불편 불편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성공 성공이요. 그 다음에 또 찾은 친구 있나요. 선생님도 시험 때 이렇게 풀었는데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이상 사용됐다는 얘기는 이 글의 소재와 맞닿아 있는 표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편함과 성공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잘 조합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즉 소재를 지금 5초 동안 파악한 겁니다. 5초면 나쁘지 않아요. 소재 파악. 성공이나 불편한 거랑 관련된 거구나 하고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요. 여러분 결국 이게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강조를 찾으면 돼요. 강조 표현. 강조 표현은 뭐냐 해야 돼 필요해 중요해 내 명령이야 명령문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다시요 필요해 중요해 해야 돼 명령이야 그 정도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십 번 갈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십 번 들어갈 때 뒤에 선택지를 보면 주장하는 바는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선택지가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 두 번 이상 되는 나오는 단어들이 키워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두 번 이상 나오는 한글 단어가 있는지 잠깐 5초 찾아보세요. 시작 끝입니다. 자 금방 찾았을 텐데 일단 선생님은 성공 성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보였냐면 여러분 뭐 찾은 거 있어요. 불편과 불편이에요. 그래서 두 번 반복된 게 우연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 분명히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불편함과 성공 이 정도로 우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소재를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강조 표현 차제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sometimes you feel the need to avoid something that'll need to success까지 보면요. 때로 여러분은 이런 필요를 느낍니다. 뭐 할 필요나면요. 무언가를 피하려는 필요입니다. 근데 그 무언가는 that'll lead to success. 성공으로 이끌어줄. 성공으로 이끌어줄 무언가를 피하려는 어떤 필요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out of discomfort. 여러분 읽어보세요. out of discomfort. 하면요. 불편함 때문에. 우리 불편함과 불편함과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었죠. 아까 한글로 방금 전에요. 그러니까 불편함 때문에 하면 성공한 그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마 여러분은 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일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tired. 당신이 여러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자 이 색깔을 바꿔서 다시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럼 피곤하다는 것도 불편함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뭔가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는 게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추가적인 일 안 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다음 또 갈게요. you are actively shutting out. shut out은 막아버리는 것.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공을요. starting out of success. because you want to avoid being uncomfortable. 왜냐하면 여러분이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avoid ing에서요. being uncomfortable.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것을 여러분.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난 불편한 건 너무 싫어. 그래서 성공을 가져올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 불편함 discomfort tired 이것도 몸이 피곤한 거 그다음에 uncomfortable 한 거. 이게 다 불편한 거를 얘기하고 있죠. 불편하니까 좋은 걸 아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불편한 것만 제거하거나 이겨내면 성공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장 볼 건데요. 선생님이 지우는 이유는 강조 표현을 지금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강조 표현으로 중요해 필요에 해당하는 말이 딱 보이죠. essential입니다. essential. 이렇게 잡고. 그러므로 overcoming your instinct. 여러분의 본능을 극복해내는 것이요. 넘어서는 것이요. 뭐하는 본능이냐면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편한 것들을 피하려는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조. 여러분 느낌표 한 3개 정도 가면 됩니다. 필자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그냥 바로 주제와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피하려는 본능을 이겨내라. 극복해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불편함을 이겨내면 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강조하는 표현으로 뭐가 있었냐면 명령문이요. 필요해. 중요해. 해야 돼. 너 이거 해. 명령이야. 그래서 try doing new things. 여러분 try doing new things.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느낌표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좋은 표현이 나왔는데 comfort zone은 편안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편안한 지대의 밖에서 나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명령문이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편함을 극복하세요. 불편함을 피하려는 본능을 극복하세요. 어쨌든 불편함을 뛰어넘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거 시도하세요. 이게 강조된 표현으로 이 두 가지 합치면 답이 지금 그냥 100%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해볼게요. 변화는 항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it is key to 뭐뭐뭐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체인지를 받겠죠. 그래서 변화는요. 열쇠 핵심입니다. 핵심이 됩니다. 무엇에 있어서? 이게 전치사여서 뒤에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doing things differently. 어떤 일을 다르게 하는 것에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find that magical formula for success. formula는 공식이라는 뜻이고요. 성공의 공식, 성공을 위한 그 마법과 같은 공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찾아나기 위해서 일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의 열쇠가 바로 변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문장이었고요. 지금 강조되는 거, 선생님이랑 두 개를 찾아봤죠. 뭐였어요? 여러분? 불편함을 극복해내야 된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걸 극복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시도해라. 자, 그러면 1번을 딱 보면 불편해도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 시도해라.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할지라도라는 얘기는 불편한 거 이겨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가 확실하게 딱 보입니다. 우리 처음에 찾았던 불편, 불편, 그 다음에 성공, 성공, 성공이 있는 그 키워드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것은요. 불편함이 나왔는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 불편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라.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확실히 아닌 것임을 알 수 있게 여러분이 1번으로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1번으로 가는 것은 결국 강조 표현에서 나온 키워드를 잡는 거였습니다. 키워드 두 개. 그것은 불편한 걸 넘어서라, 새로운 거를 시도해라. 두 가지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는 글이 어렵지 않게 잘 넘어왔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함정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블록버스터를 딱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번은 오답률 예상이 지금 53%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틀린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죠. 글은 길지 않았는데 긴 글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정리하고 가면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먼저 밑줄 친 부분을 직역을 해야 됩니다. 원 투 유저 헤멀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대요. 그런데 이걸 직역했는데 이게 주제랑 관련해서 주제의 측면에서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해석을 한 다음에 주제에 비춰서 해석을 해내라.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We have a tendency.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려는 경향이냐면 to interpret event 사건을 해석하려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selectively가 중요한 겁니다. selectively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If we want things to be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우리가 어떤 일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우리는 가장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선별하고 쌓고 스택은 쌓는 거예요. 그리고 arrange 할 수 있습니다. Arrange는 배열하는 거예요. 볼령 이 동사들 선택하고 쌓고 배열하다의 목적어는 증거입니다.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쌓고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그러한 견해 또는 viewpoint는 관점입니다. 그런 견해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런 견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견해를 관점을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증거를 이렇게 모으고 쌓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Selective Perception 이라고 합니다. 이게 글의 핵심어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선택적 지각입니다. 읽어보세요. 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지각은요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Based on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는 것이냐 Stand out은 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여기 있으면 두드러지는 거죠 그게 stand out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지각이요 선택적 지각이요. 자 그럼 조금 내용이 비교적 헤비했죠 꽤 양이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뭔가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쌓고 배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거를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걸 뒷받침하는 쪽으로 플러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플러스 증거 나를 뒷받침 내가 원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선택적 지각입니다. 선택적 지각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의 기반이 뭐라 그랬어요. 선택적 지각이 무엇에 기반한다 그랬어요. 네 두드러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단어로 스탠드 아웃. 스탠드 아웃 두드러지는 곳에 선택적 지각.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선택적으로 저것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은 저게 눈에 확 띄니까 눈에 띄니까 두드러지니까 선택적으로 지각한다. 이 정도의 모델로 정리를 일단 하고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이 아이디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하면서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us를 괄호 처리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what seems to be standing out 해서 스탠드 아웃 나왔다. 우리에게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 눈에 확 띄는 것 순요. may very well be related to 무엇과 충분히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과요? 우리의 목표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요구요. 무엇에 대한 요구냐면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요구와 관련해 있을 수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해석만 되지 그 문장의 의미가 가슴을 뚫고 오지 않죠. 이걸 여러분이 해내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 선택적 지각은 두드러져요. 두드러지는 것에. 기초를 들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사실 뭐와 관련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목표나 관심사나 기대 등등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뭐냐면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의 목표나 관심사 기대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 뭔가가 눈에 확 띄면 그냥 띄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게 관심사니까 띈다라고 보면 되는 거 눈에 띄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안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걸어갈 때. 사람들이 쓴 안경이 두드러져 보일 거예요. 그거는 안경이 그냥 우연히 두드러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안경이라는 관심사와 디자이너라는 안경 디자이너 목표가 있으니까 그 안경 쓴 사람들의 안경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됐죠.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With a hammer in hand. 손에 망치를 쥐면 손에 망치진 망치를 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처럼 보이는데요. 뭐처럼 보입니다.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무슨 말인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This quote highlights the phenomenon of 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지각이었죠. 그래서 이 인용구 방금 얘기한 이 따옴표의 인용구가. 강조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라는 동사 어려운 동사가 고 1에 나왔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강조하냐면 선택적 지각의 현상을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안경 디자이너의 예를 들어준 것처럼 망치를 들었어요. 망치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망치를 들면 못 박아야 될 것들이 눈에 띄고 다 모든 게 모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이 망치를 들었다.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거는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머릿속에 관심사가 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곧 망치의 비유로 지금 대시를 사용해서 대시를 사용했다는 것은 앞뒤의 내용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뒷얘기를 또 읽을 건데 이 목표 관심사 망치로 상징되는 목표나 관심사가 곧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쪽으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 망치랑 관련되는 못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낼 차례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밑줄 친 이 부분입니다. If we want to use a hammer.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계가 우리 주변의 세상이 may begin to look. 보일 겁니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요?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마치 그것이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s though는요 마치 뭐 뭐인 것처럼. 해서. As though보다는요 사실 as if가 좀 더 많이 여러분이 관찰될 텐데 여기서 as though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일 거래요. 그러니까 망치를 들었어요 망치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내가 관심사가 망치라는 얘기예요 내 관심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망치라는 관심사를 가지는 순간 내 관심사 망치와 관련된 것들이 보일 테니 다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도한 것대로 지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표현은 목표 관심사 원하는 욕구 등등과 관련된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1번 be unwilling to are unwilling to stand out 두드러지기를 꺼려하다 두드러지를 꺼려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다음에 이번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들다 노력 얘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 번을 보면요 희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관점을 가지고 있기를 어떤 관점이냐면. 나의 것과 우리의 것 우리. 관점 견해와. 비슷한 관점을 갖기를 기대하는 거 관점이 비슷하냐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사 번이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근거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으로 와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is accepted by others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사고방식을 가진다고요 그런 받아들여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번을 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intent to do something 여러분 읽어보세요 intent to do intent to는 무엇하기를 의도하는 거죠 의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하기를 의도한 의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게 곧 내 의도일 거고 내가 원하는 것 의도는 곧 내 목표나 관심사랑 통하는 것이니까 그게 망치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여러분이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던 안경 디자이너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경이라는 망치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안경이 모수로 대변 되어서 이제 보인다 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것을 다른 것들을 지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지각하게 되는 거죠 자 21번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지점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 비유를 잘 따져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2번 요지로 적절한 것은 해서 아까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엔 요지네요 요지 또한 한글 선택지입니다 쉬워요 야 그리고 공통 표현 살펴보면 그냥 보이죠 일초만에 봤을걸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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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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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하드 캐리 합니다 첫 문장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첫 문장이 어디까지 하면요 그럼 꽤나 길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첫 문장 읽으면 답이 거의 보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첫 문장의 사화를 걸고 읽어볼게요 자 rather than. a. b 이 rather than a 컴마. 컴마 다음을 비하면요. a 라기보다는 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표현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냥 비다라고 하면 되는데 a 라기보다는 a가 아니라 비에요 강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잘 읽어줘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델 된 표현 뭐뭐라기 보다는 강조하는 비교 표현이다 라고 개념 잡고 들어갑니다. rather than attempting to punish students with 뭐뭐뭐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을 벌하기를 시도하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겠네요 뭐뭐라기 보다는. 자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학생들을 처벌해요 벌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거고 그럼 뭘 가지고 벌을 하느냐 low grade or mark 그래서 낮은 등급이나 성적입니다 성적 낮은 거 낮은 점수와 등급을 줘서 이걸로 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in the hope 뭐뭐뭐는 무엇을 희망하여 어떤 희망을 가지고 it will encourage them 그렇게 하는 그것이 it will encourage them 그들에게 자극을 줄 거예요 to give greater effort 더 큰 노력을 하도록 언제요 미래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노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학점을 d를 줬습니다 d 그러면 학생들이 d야 다음에는 b나 a 맞아야지 하고 더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니까 이제는 여기를 무시해도 되고 뒷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전 굉장히 읽기 어려울 정도로 길었지만 사실 중요한 건 rather than a 다음에 나오는 b b a 라기보다는 b 다 a 라기보다는 b 다 해서 코마 다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teachers can better motivate students 교사들은요 선생님들은요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better motivate는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니 필자가 동기부여를 더 잘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은 마찬가지여서 결국 강조인 겁니다 강조를 찾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더 동기부여 잘할 수 있냐면 그 방법은 by plus ing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병렬구조로 이거 문법으로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내신까지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by considering and requiring 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과제를 다시요 considering their work as incomplete consider a as b 는 a 를 b 라고 여기다 하니까요 그들의 과제 학생들의 과제를 incomplete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러니까 미완성의 이 정도로 보셔도 되고 불완전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과제를 미완성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동기부여 잘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이 플러스 1번 아인지 2번 아인지 에서 요구함으로써 requiring 뭘 요구해요 additional effort 추가적인으로 야 너의 노력 더 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제를 냈어요 그럼 학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야 아직 완성 안 돼서 불완전해 그러니까 더 노력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바로 동기부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는 미완성이라는 어떤 평가를 내리라는 것이죠 i로 표시하게 됩니다 뒤에서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노력을 더하게끔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갑자기 고유명사에 나와서 어떤 어떤 중학교 선생님들 하니까 예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느 지역인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바로 주어 동사로 갑니다 그래서 teachers record student 그레이즈 그래서 이 학교 비치우드 중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등급을 기록합니다 무엇으로 써요 abc 또는 인컴플릿 미완성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students who receive an i-grade are required까지 보면요 이 i-grade가 바로 미완성이요 미완성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요 be required 하면 요구됩니다 뭐 뭐 할 것이 요구된다 할 때 반드시 2가 나와야 되요 그래서 2이 할 것이 요구됩니다 to do additional work 추가적인 과제 추가 과제를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그래서 그들의 수행을요 어디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up to 까지요 on acceptable level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져온다는 얘기는 이제 끌어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 과제 추가 과제를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얘기죠 i 받았어요 미완성 등급 받으면 노력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침은요 기초가 뭐냐 라는 겁니다 this policy is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the belief that students perform more more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격의 대소로 belief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죠 학생들이 수행을 하는데 낙제 수준으로 하거나 제출을 하는데 낙제 수준의 과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n large part because 는 상당 부분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teachers accepted 해서요 아 교사가 그걸 받아주니까 형편없는 수준의 과제면 안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니까 학생들이 낙제 수준으로 수행하고 낙제 수준의 과제를 낸다라는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i라는 등급을 매겨서 i 등급 해서 미완성이야 더해와야 돼 라는 기회를 줘서 끌어올리자라는 것이죠 학생들의 학생들의 수행 수준을요 그래서 우리 끝부분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추론합니다 생각한다는 얘기에요 that 대절 다음에 또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if they no longer accept substandard work substandard는 sub이 뭐뭐 아래니까 표준 기준 이하의 과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이 낙제 수준의 과제 안 받아요 더 이상 그러면 students will not submit it 제출 안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with appropriate support 적절한 뒷받침 적절한 도움이라고만겠죠 적절한 도움이 있으면 they believe students will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일할 거다 계속해서 노력할 거다 언제까지요 접속사 until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서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그들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부여를 잘하려면 미완성 등급을 줘서 더 노력하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래요 예 수행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는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등 뒤에 필기한 요 내용의 키워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는데 지금 미완성 과제를 줘서 노력하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수행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평가관계를 공개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추가 과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업 부담을 가중시킨대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추가 과제를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속적인 보상 보상 얘기가 아니었고 자기주도 얘기가 아니었고요 자 이제 5번을 보면요 동기부여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군요 지금 어디 있었어요 동기부여를 잘하려면 그래서 선생님이 필자가 강조하는 여러분 동기부여를 더 잘하는 방법에서 선생님이 강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된다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하면 학생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 기회를 주면 개선 기회를 주는 게 아이 등급을 줘서 노력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으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완전히 다 읽고 독해해서 찾으면 더 헷갈릴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과 한 것처럼 필자가 강조하는 표현을 잘 잡아서 그 표현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3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3번 2부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지금까지 주장 요지 문제를 두 개 총 하나씩 해서 총 두 개를 읽었는데 선택지가 한글이었죠 할만 했어요 근데 주제는요 따라란 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을 잡는데 키워드를 두 개로 잡아야 돼요 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주제는 영어 선택지입니다 영어 선택지 그러면 키워드 두 개 잡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키워드 몇 개요 키워드 두 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좀 읽어볼게요 첫 문장의 힘을 느껴야 됩니다 첫 문장 너무 중요합니다 큐리어스리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a tough problem 뭐 뭐 뭐 자 자 메이크 동사니까 우리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든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호기심은 우리를 만든대요 likely하게 만든대요 likely는 뭐 뭐 할 것 같은 그렇게 만든대요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게 만든대요 뭐 할 가능성이냐 likely to view 볼 가능성 근데 view a as b 이렇게 보면 a 를 b 라고 보다 간주하다 라는 수거 표현입니다 view a as b 그래서 힘든 문제 tough problem 아주 힘든 문제를 흥미로운 도전으로 보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to take on은 take on은 맞다 에요 그래서 그냥 뒤에 붙어서 우리가 맡을 흥미로운 도전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자 호기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힘든 문제가 있어서 힘든 문제는 지금 부정적인 유형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표시를 할게요 근데 호기심이 개입되면 호기심이 개입되면 힘든 문제가 챌린지 도전이 된대요 우리가 맡아야 할 도전으로 바뀐네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계속 읽어보면 도전은 긍정적인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문제가 어떤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호기심이 개입되면 긍정적인 느낌의 어떤 도전으로 우리가 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 이어갈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회의가 나오고 데이트가 나오고 예시구나 이거 대략 쭉 빨리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스트레스가 되는 회의. 상사와 회의하는 스트레스 많은 회의는요 비컴스는 아플 추니티 투 런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호기심을 가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상사가 까다로운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얘기를 할까 난 뭘 배울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그렇게 긍정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감을 느끼는 첫 번째 데이트는요 아주. 아주 즐거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 마무리되면서 인저널로 일반적으로요. 큐리 아스리 모니 베이터스. 트 뭐 뭐 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게 모니 베이터가 동기부여 시키다라는 오형 식동사로 쓰여서. 목적격보로 첫 번째 트 뷰 그 다음에 트 터크 해서 트가 지금 연속으로 나왔고 또 그렇죠 엔 트에서 세번째 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우리에게 뭐 하도록 동기부여 하느냐 첫 번째 뷰 스트레스 부 시추에이션즈 에스 챌린지즈 이렇게요. 자 그래서. 동기 호기심을 가지면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도전으로 보게끔 해준대요. rather than threats 위험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보게 해준다. 그 다음에 또 뭐하기에 동기부여 해주냐면 to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좀 나의 어려움 힘든 점들에 대해서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ry new approaches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한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디에 대한 접근법이냐면 to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면 지금 예시가 나왔고요. 회의 등등등의 예시가 나왔고 지금 호기심을 또 가지면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이 지금 3개 정도 쭉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 1, 2, 3 표시한 것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하면서 인펙트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curiosity is associated with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호기심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less defensive reaction에서 덜 방어적인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어적인이라는 형용사 defensive에요. 무엇에 대한 덜 방어적 반응이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오면 방어적이 되면 훔쳐 들면서 막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될 수 있는데 덜 방어적인 반응과 연결된다는 얘기는 호기심을 가지면 이번 스트레스는 어떤 걸까. 방어적이지 않고 뭐 당당히 맞서거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결과 less aggression. Aggression은 어떤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공격성도 덜 나타나게 된대요.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우리가 어떤 짜증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에서 반응할 때 공격성도 덜 하게 되는. 된다라는 호기심을 가지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제로 적당한 것을 고르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된 것을 다 읽고 해석 계속 풀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키워드를 두 개 골라야 되는데요. 자 키워드를 두 개 골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고를 거야 갑자기 막 고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호기심이 개입되면. 문제가 도전이 된다. 예를 들은 거고 호기심이 개입되면 긍정적인 반응과 변화를 나타내도록 유발해 동기유발해 준다. 호기심 호기심 그니까 호기심이 들어가면. 뭔가 긍정적인 게 되는 호기심과 플러스를 찾으면 됩니다. 호기심이 있는 걸 같이 찾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 호기심. 그리고 세 번째 호기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골라 볼게요. 아래서부터 올라와 볼까요. Factors that reduce human curiosity 해서 인간의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요인들. 호기심을 줄이는 요인들. 그거 아니죠. 지금 호기심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잠재적인 위협들. potential threats caused by curiosity 해서 호기심에서 호기심에 의해 유발된 잠재적 위험.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나왔으니까 반대로 갔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curiosity 에스 뭐 뭐 뭐 무엇으로서의 호기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의 호기심이냐면 또 히든 포스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이래요. 무엇에 대한 숨겨진 힘이냐면요. positive reframe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이 틀이잖아요. 어떤 구성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 명사로요. 긍정적인. 재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재구성에. 그니까 부정적인 것을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재구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 재구성 재구조화의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이니까 호기심이 있고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호기심이 있고 긍정적인 게 있는 것과 딱 통해서 이번으로 완벽하게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선택지는 키워드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번 3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번부터 보면요 difficulties of coping with stress at work 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다시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 직장 얘기나 어떤 스트레스 대처 얘기가 전혀 아니어서 3번도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보면요 importance of defensive reactions in a tough situation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좀 길 때는요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방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의 중요성 힘들 때 방어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는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겠고 그래프 포커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두 개가 다 살아있는 것은 이번으로 호기심 긍정적인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재구성으로서의 긍정 다시요 긍정적 재구성을 하는 그런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 호기심을 가지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긍정적 재구성이죠. 완벽한 답으로 이번을 여러분이 고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3번까지 이렇게 잘 해결을 해 봤고요 그리고. 자 18에서 23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초반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2123 마지막 세 가지 세 개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21번 너무나 높았죠. 그리고 2123번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또 변형으로 이 내신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요 세 문제는 반드시 필수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강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김수현 선생님과 3강에서 24번부터 31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과는 4부에서 또 만나서 빈칸 채우기 가장 또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 같이 공략해 보겠습니다. 4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